오늘도 강원장님이 우리보다 늦게 주문하나? 아니 8시 반쯤 아 그렇구나. 그날은 좀 일찍 갔었네 우리가 내가 아침부터 정신없게 부니깐 오죽하면 이렇게 병원 간판을 한 번 쳐다보지잖아 다른데 왔나? 이 리버파크 병원도 오래됐다 그러네 나 여기 처음 봤을때 준희 학교 보내려고 건강검진할때 여기서 했거든 그때 새로진거 같더라고 느낌이 그니까 한 2006년? 맨날 와도 좀 더 가야되나? 여기야 여기 아닌데? 여기 맞아 여기야? 왜이렇게 빨리 나와 이게? 여기 정비서 있었는데 그때는 여기 맨날 와도 왜이렇게 맨날 까먹냐 누나만 믿으면 돼 맨날 오는데도 맨날 까먹냐 여기를 진짜 끝났다 으 깨끗 으 먼저 해야지 먼저 맞는 논의 왔다 갔어요 설명을 드리고 네 사인 아니고 오늘 맞으시는 거는 물가나고요 네 2차 백신 맞으러 6월 4일 날 오셔야 되거든요 6월 4일 네 6월 4일 금요일이고 그때 저희가 전화 먼저 드릴 거예요 컴퓬 받으시고 오시면 돼요 한 11시 정도?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11시요? 어? 좀 오늘처럼 일찍은 안 되나요? 네 가게 문을 열어줘요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한 번 따면 10명을 써야 되는데 그날은 10명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몰라서 9시에 따버리면 3시까지 다 놔야 되는데 3시 전에 꺼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구나 11시 따야 그날 6시간 하루 종일 커버를 하시는데 9시 따버리면 3시에 끝나야 돼요 토요일날 다른 분들은 3시에 못 오셔도 안 열어야 돼요 아 그리고 그날 6월 4일 이후에는 다른 날을 맞으려면 또 2명 맞으려면 8명 더 찾아야 돼요 아니면 버려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다른 분들 스케줄 가게랑 이런 것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쵸? 저희가 왜 이해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금요일날 같은 다른 날도 알아봐야 되나? 목요일날? 네? 목요일이든 아니요 요일을 바꾸는 건 더 그리고 28일 전에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할 수 없네 할 수 없이 이제 애들 보러 가게를 모아서 사드리고 그냥 사드리고 오늘 하루는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바꿔보죠 그걸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때 가서 제가 조정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긴 한데 현지상으로서는 불가능 알겠습니다 이거 맞으시고 나서 혹시 부작용은 거의 대부분 그냥 뭐 조금 이렇게 근육통이 있으세요 팔을 못 움직인다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오늘 밤이나 오늘 오후 내일 한 2, 3일 정도 가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고압은 혹시라도 열이 나거나 그러면 타이란을 드시면 돼요 애드비를 안 되죠? 네 애드비를 보다는 타이란을 드시면 집에 있어요 술은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누가 물어보셔서 안 드시는 게 좋겠다고 손 한 대 드셨어요 그래서 그 분 밤새 아프셨어요 맞아 어느 백신이든 술 먹으면 안 되더라 네 어느 백신이든 맞는 소리인데 이 백신은 특히 저 아이고 쌤통이다 오늘이요 오늘이요 네 아무 증상이 없으면 모르시겠는데 아무튼 한 하루이틀 네 하루 하루도 잡을 수 있어요 아니 쌤통이다 네 팔 올려주시겠어요? 양쪽 팔 아무 데나 괜찮은가요? 네 하루는 괜찮은데 팔을 못 올리실 수 있으니까 좀 덜 쓰시는 부분은 네 그러세요 그런데 뉴스에서 들으니까 저기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맞은 팔을 2차도 거기에 똑같이 맞아야 된다는데 맞아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정보구나 안 아프게 놔주세요 안 아프게 놔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쭉 빼세요 아휴 드디어 만든구나 네 이거 더러운 느낌도 안 나 그래요? 벌써 놓으신 거예요? 약이 되게 조금 하나 더 놔주세요 말 안으로 잘했어요 여기 앉으시고요 여기 앉으시고요 요거 복싱카드 나중에 이 차 맞으실 때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기록을 해드리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하실 때 필요할 수 있는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외국 나갈 때요? 네 나갈 일이 없어요 지금 너 이쪽으로 만졌어요? 응 혹시라도 모르잖아 팔을 못 쓸 수 있을 때잖아 힘 빼세요? 힘 빼 힘 더 빼 힘 더 빼 힘 더 빼 더 빼 응? 응? 아프게 놔주세요 아 아프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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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평소에 말이 잘 들어야지 아프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밖에서 요게 무슨 뭐 알레르기 증상이나 이런 게 그런 게 있는지 보기 위해서 밖에서 한 15분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그런 증상 없으시고 괜찮으시면 가셔도 돼요 알러지 증상이 만약에 지금 없고 나중에라도 있으면 어떻게 전화해요? 아주 심한 경우가 아주 심한 경우는 뭐 ER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붓는다든가 뭐 열이 좀 난다든가 이런 거 다 알러지 증상이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배너지 증상이 좀 드셨지 아님 저희는 오피스로 전화를 주세요 아 네 배너지 증상이 좀 먹어요? 그런 알러지 증상에는 그게 좋아요 만약에 붓거나 래쉬가 나거나 이런 거 간지럽거나 네 그런 경우에 배너지 증상이 배너지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먼저 주셔도 돼요 에드빌마스 먹지 말고 타이너로 먹어야 되고 오늘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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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난 주사 놓을 때 아팠어 그래? 어 내가 한날 아팠는데 아니 그 약이 뭐 들어가서 아픈 게 아니라 바늘이 들어오는 게 아팠어 나는 닦고만 했는데 내가 움직였나 모르겠어 난 닦고만 했는데 난 들어왔는지도 몰랐어 칼로 주르는 줄 알았어 그래? 나는 들어왔는지 몰랐어 난 살짝 어지러워 그래? 어떻게? 어떻게 어지러워? 그 왜 저기 베네드루엘 막 그런 알러지 약 먹고 약간 따위한 거 그냥? 그치 그치 따주면 된다 소주 한 잔 먹고 운전할 때 그 기분 야 기분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좋기도 하네? 이상하네? 알딸딸한 거랑 똑같네 그러면 뭔가 술 먹었을 땐 비슷한데 약간 그 뭐라 그래? 알러지 약 먹고 그러니깐 떠디한 거 그냥 어 저 얼굴도 지금 약간 이상해?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약간 저린 건 아닌데 뭐라 그래야 되냐 하여튼 그 베네드루엘 먹었을 때 비슷한 기분이야 그래 나는 아까 처음에 맞자마자 그 카운터에 서있는데 약간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약에 중독된 것처럼 막 그랬어서 잠깐 한 1분? 이 안에 지나가 더 잘 걱정할까봐 나는 솔직히 주사 놓을 때 떨리더라고 세상에 나 무대에 그렇게 올라가던 떨리는 걸 못 봤는데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왜 그거 있잖아 왜 뭔가 막 긴장한 시험 볼 때 떨리는 것처럼 아까 그랬어 살짝 그래갖고 팔에 힘치지 말라도 내가 힘을 줬었나봐 그래갖고 주사가 아팠거든 바늘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 몰랐어 바늘을 푹 찌는 느낌이었거든 내 생각에는 내가 움직였나봐 아까 그 간호사 분이 나는 솔직히 신경써서 안 아프게 놔준 것 같고 자기는 대충 놔준 것 같아 내 볼 때는 아니 그래도 나는 진짜 바늘 들어온지도 몰랐어 이렇게 크로구나 막 이런데 가서 주사를 맞으면 그렇지 불안하지 그 솔직히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주사를 놓는 거잖아 그래도 거기도 간호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일 자주 찾는 병원에서 맞는 게 좀 안심이 되니까 검증이 됐어도 어쨌든 책임감이 별로 없지 그 사람들은 어우 지금 약간 기분이 좀 결국은 기분이 알딸딸하다는 거 아니야? 알딸딸하고는 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맹해 맹해 맹한데 맹하면서 화가 나는 게 아이씨 말해볼 줄 알 보는데 맹하면서 기분이 막 나쁜 게 아니라 약간 기분이 설레면서 봉중에 붕 뜬 것 같다 약간 맞아 맞아 오지럽고 취한 것처럼 구름 어 괜찮게 쪼개 쓰면 구름 위에 이렇게 걸어가는 거 같아? 약간 없잖아 어우 약물 중독인데 그거 왜 그러지? 물 좀 많이 먹어 봐 자기나 계속 먹어 물 자기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응 처음에만 잠깐 그냥 한 1분 정도 근데 이게 부작용이 거의 여자들한테 오는 거 같더라고 항상 어느 이야기든지 자기도 여자였죠 뉴스로 보면 그러게 말이야 내가 여자였다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지 완전히 장군인데 여장군도 포함되나 보다 애를 낳았으니까 여자여장같이 큰일이되고 어지러움 계속 어? 아니요 아까는 처음에 살짝 휑 어지럽더니 지금 괜찮은데 진짜 막말로 딱 베르졤을 먹었을 때 기분하고 비슷한데 뭐 없어지겠지 빈속에 딱 소주 한 주잔 먹었을 때 그냥 그런 기분 있잖아요 에이 그하고는 좀 비슷한 듯 비슷한데 그치 내가 만약에 지금 운전을 한다면 응 술먹고 운전하는 기분일 것 같아 어 왜 안되겠다 내가 지금 차를 내가 갖고 왔어도 운전하면 위험할 뻔했어 응 그러네 내가 오빠가 한 차로 하지 않았잖아 응? 따로따로 왔어 자기야 두번째 맞을 때 진짜 겁난해나? 두번째 맞을 때 겁난해나? 근데 하나만 뉴스에 보니까 한 1회만 맞아도 80%는 항체가 생긴대 어 괜찮겠지 뭐 응 아니 지금 이거 다 지금 퍼블릭 세이프티 때문에 맞는 거지 내가 진짜로 괜찮아 나만 이기적으로 안 맞을 거 다 맞으면 난 기다려야지 하는 사람 엄청 많을 거야 지금 어?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된 거야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난리라 했는데 올해 안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확실한 거야 팔은 얼얼해? 맞으면 팔이? 얼얼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넘된 것처럼 절인 기분 왜 그 피가 이렇게 꽉 잡았다고 해가지고 절인 기분이 약간 있어 그냥 넘 온 거지 그냥 나는 그런 것도 없어 자기야 지금 어떡하면 그런 거야 그건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랬다잖아 두번 다 아무리지도 않았다잖아 왜 그랬지 이거 뉴전인가 갑자기 꼭 맞아야 되나 술을 먹지 말라니까 갑자기 그냥 앞이 깜깜한 거 있지 하루 이틀을 먹지 말라니 될 수 있으면 내일도 먹지 마라 응? 내일도 먹지 마 내일 저녁에 마셔 내일 마시고 싶으면 아휴 약이 몸에 남아있을 때 먹지 말 그러니까 아휴 왜냐면 둘 다 맞은 상태에서 누가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 누가 전화 전화해서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병원에 전화하거나 일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러네 조금 별것도 아니고 술 마셔서 뭔 일이 생기면 되겠어 맥주랑 와인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선생님 어? 굳이 그렇게 해서 꼭 마셔야 돼 아니 나는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마실까 버려지 그냥 이왕이면 좀 어? 도수 약한 걸로 먹으시지 마시면 안 된다면 더 먹고 싶은데 그럼 주사를 따로 맞았어야지 한 사람이 좀 관찰할 수 있어도 돼 응? 아휴 됐어 같이 마자고 본인이 그래 놓고서 알았어 안 마실게 내가 괜히 물어봤어 응 그치? 참 안 물어봤으면 모르는 게 약인데 물어보라니까 누가 아픈 또 어떤 분이 먹고서는 엄청 아팠대잖아 아 방지 아파 원래 그 사람 술 약한 거 아니야? 아휴 참 아니 무슨 술 먹을 때마다 머리 아픈 사람이라든지 아휴 알았어요 어떤지 안 마셔 안 마셔 어휴 프라이데인데 오늘 미치겄다 어쩌든지 백스를 맞았으니까 자기야 나는 혓바닥도 살짝 저리려고 그래 나도 지금 어 그래? 이게 뭐라그냐 좀 뭔가 기분이 이상해 나는 지금 혀가 좀 물이 말라서 어떡하지 이쪽 팔에 힘이 없어 에이씨 그건 자기가 주사심 아니야 그런 거 하고 지금 이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나도 그러네 이쪽은 힘이 좋은데 이쪽은 세게 안 져지네 응 뭔가 이 팔하고는 달라 이쪽 팔에 나도 그래 자기야 무거워 약이 좀 독하긴 독한가봐 나도 팔이 오른팔에 되게 가벼워 왼팔은 되게 무거워 지금 아픈 건 없어 근데 목이 막 마른거야 약간 목이 마른게 말라 자기는? 목이 마른거보다 지금 입이 좀 이상해 미온 잔뜩 먹어가지고 어? 그래? MSG 잔뜩 먹어서 입이 좀 이상한 아니 나는 지금 막 침이 말라 그리고 마른 이유가 아침이니까 그냥 그런건지 지금 내가 뭔가 해서 뭐 시원한거 보고싶은데 일반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가게에 나가고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그냥 주사 맞고 집에가서 혹시 모르니까 들어 누워있으면 되잖아 근데 우린 일하러 가야되니까 우리가 우리 증상을 너무 관찰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응 조심해서 그래 회계사 그때 봤을때 우연히 둘 다 괜찮다랬지 아무 수도 안다랬잖아 어 파이런드로 집에 있지 어 아 시원한거 왜 지금 먹어야될정부야 아니 혹시나 약간 두통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불안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파이런드로 집에 놓고 그런거지 잘못된거 나 전화기도 주고왔어 집에다가 파이런드로 집에 있지 아 깜짝이야 어 가게에 있어 그래 깜짝이야 그래서 저거 자기가 좋은데 툭같은데 집어넣어놨어 왜냐면 내가 되게 아팠잖아 얼마전에 그때 가게 없어서 오 떡볶해 POS 밑에 있어 역시 오빠로 믿으면 돼 오빠 한번 믿어 한 번 맞고 두번째는 무서워서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 백신 휴가를 그 뭐야 유급휴가를 주잖아 법적으로 백신 맞으면 맞았다 그러면 돈 주는 휴가를 주는 거야 아니 맞아 어떤 스테잇은 맞으면 백불 준대 아 대학생 대학생들 그 스테잇도 다 주는게 아니라 대학생들만 대학생들이 안 맞으려니까 그렇지 젊은 애들이니까 자신있겠지 어른들은 백신 안 맞으려고 맞먹으면 백불이 뭐 돈이겠어 애들한테는 백불이 큰돈 어 나도 백불 큰돈이야 백불은 어떻게든 김진씨랑 얘기하다 보니까 다 도착했습니다 형호는 구독과 좋아요는 백심마크래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oses- 내 몸이 안 돼 Yeah, 네, 내 몸이 강한 거 I don't even feel it You too What's she doing now? Oh shit What's your phone at? I left my home, man I gotta keep the promise for you Oh, okay That's for your family And, uh, Oh, right there Hey My friend Frank Michelle Oh, yeah 혜연이? 하지마, 저에게는 seaweed. 나도 먹지 마. 그냥 작년에 거 Medic. 좋은데. 프랑스, 너희 com дум해줄께요? 네, 그래. 도 Burning은 없는데. 근데 오늘이 안산은 없는데, 진짜? 나는 이 probléma. 그럼 이걸로 제가 드는데, 여보세요? 왜 시키? 다 알? 고생하셨으면? 좋은 식으로. . 해줄게. 감사합니다. 아 이거 왜 또 띠 띠 띠 띠 띠 어? 재미있어? 어 재미있다 그러지 마 제가 아니 제 엄마한테도 내가 문자를 못했어 저녁에 집에 두고 와서 서프라이즈 해줘야지 내가 밖에서 하도 울어가지고 옆집 꼬마이가 엄마 돌아가신 거 알았거든? 야 이거 냄새 좀 핑크색 장미 꽤 커 선물하고 카드를 선물했는데 어떻게 이제 엄마가 폴뽀 좋아하는지 이야 엄마 진짜 복 받으셨나봐 딱 한번 드라이브에서 잠깐 온 것 같습니다 네 렛츠 네 네 렛츠 렛츠 에어 렛츠 렛츠 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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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남은 데 여기로 했을 때. 아까 제임을 주셨다고. 야. 앞으로 죽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했어. 요만을 먹었는데. 저도 되겠지 뭐 물어보고 원하나? 물어볼게 나가지 지금 걔네는 지금 잘하지는 못하겠으니까 요거 요거랑 뒤에 있는 거 있지? 써면 딱 되면 나는 잠깐 쉽게 지금 추워 좀 해지기 전에 빨리 이거 바깥으로 켜놓고 믿겠습니다 저는 그럼 들어갑니다 아이고 찍고 있어 열심히 하세요 야 얘기를 좀 찍는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멋있게 얘기했잖아 오빠가 한번 믿어 네 감사합니다 봐라 찔림은 죽음인데 이놈이다 내가 오늘 백신만 안 맞았어도 더 깊게 펴줄 건데 어휴 기분 빠져 야 진짜 무겁게 햇빛도 못 보고 자랐는데 멀리서 보고 있어 제가 쉬하는 줄 알겠다 아휴 쉬워네 어휴 쉬워네 아휴 쉬워네 아휴 쉬워네 아휴 쉬워네 으 백신 맞은 날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아유 정말 자리 잡았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에요 으